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도덕성이 바닥을 치다 더불어민주당 그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조선일보에서 사슬에서 다룹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에 등장한 당대표들은 도덕성이 하나같이 평균 이하인가 이런 탄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법적인 문제나 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피난을 받지 않는 그런 스캔달의 연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당대표 정도나 조금 여러분들 예외고 친명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의 도덕성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친명계 간 비명계에 속하는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은 12월 5일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당 대표하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할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눈이 감긴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전날 이낙연 전 대표도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깨끗하고 정직해다와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런 내용을 조선사슬에서 다뤘는데 사실 여러분들 민주당 당대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쿡 찍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회찬 씨라든지 송영길 씨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씨 이런 사람들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밑에 사람들이 하더라도 대개 자기들이 무엇을 꾸미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둘러서 조선일보에서는 그냥 도덕성 정도 이야기하지만 그냥 선거를 훔친다는 것은 우리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거의 막 갈 때까지 간 거죠. 거의 막장까지 간 것이 바로 선거를 훔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9분의 부정선거에 당대표들이 대부분 다 관련이 되어 있을까 인진을 하고 있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흥천 씨는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당대표의 도덕성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슬에서는 한 명 한 명 다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연류가 된 범죄 연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당대표는 또 이제 돈봉투 살보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씨는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비양 의원에게 그 회계자료를 다 불태우지 않고 왜 그냥 줬냐 이렇게 해서도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평범한 국민들은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겠으면 무척 노력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내약이 나옵니다. 평범한 국민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못이 밝혀지면 법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은 법을 어겨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어쩌다 잘못이 드러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상식 밖의 말과 행동으로 덮으려고 한다. 이런 모든 건조에는 국민을 막 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과 뻔뻔함의 이면에는 본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뚜렷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애써 외면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거의 파산 상태인 거죠. 아홉 번이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했지만 그 부정선거 문제에 다 함구하고 있으니까 경중은 다르겠지만 범죄자들인 거죠. 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홉 번의 부정선거를 누군가는 저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 밝혀진 상태고 그럼 이득을 본 측은 더불어민주당일 거고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걸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그걸 언론계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도덕적 파산국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나 이런 중요한 언론들이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거죠. 본인들도 다 이런 범죄 그냥 가담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용을 결국은 치르게 안 되겠습니까 치르게 되는데 그 밑을 이제 이런 종류의 이런 사슬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그냥 이런 도덕성 문제만 집중하는데 그 도덕성 너머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더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한 분이 위대한이라는 분이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면 선거를 도덕질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선거관리변에 의해 선거 사기 세력 범죄 집단과 야합하여 200석 이상 목표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분이 거의 손에 손가락에 여러분들 꼽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까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66명이 여러분들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 안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언론계나 이런 데는 다 듣는 거죠. 하나를 더 보태면 선거를 훔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년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 범죄 집단과 야합해서 200석 이상 목표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치밀한 준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홉 번 해왔기 때문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선전 선동 그다음에 또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의 도덕석 타락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왜 그렇게 이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이라 뻔뻔함은 어디서 나올까 이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선거 문제인 거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폭주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수준들이 있는데 아주 소수만 당대표의 도덕석 타락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 그 너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